1. 깨어있는 마음 아까는 확 지나갔는데 이게 깨어있는 마음이죠 여기가 참나절이죠 깨어있는 마음이 참나를 알아차리죠 동시에 밖을 알아차려요 육군의 세계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를 알아차리고요 여기는 깨어있는 마음 이거 하나만 덧붙여주세요 그래서 이 참나를요 참나를 청정법신이라고 하고요 어려운 용어니까 어려운 용어는요 어려운 용어는 피하시면 안되고 정확히 하시면 돼요 정확히 알면 끝나요 자명해지면 끝납니다 여기를 엄마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는 마음이 파악한 참나 있죠 같은 거지만 이거는 자수용 깨어있는 마음이 스스로 수용하고 있는 자수용 보신 그러는데요 사실은 법신이에요 법신을 수용한 거예요 법신을 내가 수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이렇게 알아차린 참나를 말해요 참나 그 자체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참나를 포착하죠 견성했다는 건 참나를 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본 참나는 자수용 보신이에요 법신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깨어있는 마음에 포착된 참나죠 이거 구분하시겠죠 원래 참나가 있고요 원래 참나가 보세요 사실 이렇게 일어나요 원래 참나가 에너지가 이쪽으로 부풀어져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이 됐다가 지가 지를 다시 알아차려요 그래서 여기서 견 여기서 견이 일어나고 여기서 성 견성이 일어나요 지가 지를 보는 건데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참나를 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 깨어있는 마음은 참나를 볼 때 깨어있는 마음 수준으로 보겠죠 그게 자수용 보신이에요 그래서 보신이라고 한 거지 법신 그 자체는 아니니까 내용은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 있는 태양은 태양이고요 법신이면 내가 내 마음에 들어온 태양은 자수용 보신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밖에 이렇게 표현해내면 이게 이건 타수용 보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깨어있는 마음이 타수용 보신인 거죠 깨어있는 마음 안에 포착된 참나가 자수용 법신인 거고요 안으로 자기가 보고 있는 거고 밖으로 구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신이 깨어있는 마음이 무럭무럭 커나가면 육바라밀의 모습으로 커나가라고 6장 꽃잎 이걸로도 설명한 적이 있죠 이게 육바라밀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탐진치를 장악해가지고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육바라밀의 꽃이 원만하게 피우겠죠 진흙탕에서 이게 피고 있다는 걸 말하니까 이 생각감자 오하밀의 세계가 진흙탕이죠 진흙탕이죠 중생심이죠 이 중생심과 여기는요 보리심 보리심은 중생심이라는 진흙탕에서 핀다 그러니까 이 참나가 꽃을 피운다는 거는 이미 현상세계 안에서 작용한다는 거고 참나가 현상세계 안에 작용해서 이 진흙탕인 세계에서 중생심에 기반을 두고 탐진치의 기반을 두되 참나의 공명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꽃을 피우는 게 육바라밀의 꽃이 됐죠 응용문제 청정심 구식이 있습니다 바로 유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팔식은 오염심이죠 이걸 이렇게 보면 오염심이 진흙탕 같지 않아요 팔식에서 칠식 육식으로 펼쳐지는 오염심의 세계가 있죠 청정심의 세계가 있죠 이 청정심이 지금 참나죠 그러면 여기서 꽃을 피워야겠죠 그럼 이 오염심인 안 예쁜 꽃이 있다 이 오염심의 세계의 꽃을 피워야겠죠 여긴 원래 청정한 세계잖아요 여긴 불변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생멸의 세계고 생멸의 세계에서 꽃을 피워야죠 깨어있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꽃을 피워야죠 그래서 이 무의식을 정화시켜야죠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꾸 내가 살아가면 팔식이 정화되겠죠 청정해지겠죠 육바라밀의 모습으로 가겠죠 여기가 이제 무루식이죠 무구식 청정무구식 무루식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원래 청정식 무루식은 구식이 본체죠 그런데 팔식의 세계를 정화시켰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진흙탕에서 꽃을 피운 거죠 참나는 원래 온전하죠 여기는 이 무루식의 세계를 원성실성 원만하여 이미 성취되어 있는 진실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세계예요 여기는 완벽한 세계예요 퍼펙트한 세계입니다 오염심의 세계가 문제죠 여기는 무의식의 세계죠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가 문제고요 무의식의 세계면 청정식은 초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정화시킬 거냐가 문제죠 이게 다른 말로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청정무루에 연꽃을 피울 것이냐는 거예요 육바람에 연꽃을 피울 이게 유식학의 핵심이에요 유식학도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유식학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언어에 걸리는 거 지금 나중에 대승기 신동 가면 불병과의 생멸 이게 본래 다 한마음 작용이다 청정심인 이 구식이 구식이라고 굳이 방편상 부르자면 구식이 이 우주 오염심을 다 놔둔 거고 오염심마저도 다 이 구식의 작용이고 이 청정심인 구식이 일심이요 이 일심이 한편으로는 우주의 본체가 되고 불변으로 한편으로는 우주를 생멸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주에서 자기가 공명시켜가지고 이 우주가 청정심이 우주를 정화시켜 가는 거예요 청정심이 우주를 정화시킨 주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염심까지도 활용하는 거예요 이 오염심을 통해서 우주를 탄생시키고 보세요 한편으로는 우주를 오염심을 통해서 탄생시키고 한편으로는 청정심을 통해서 우주를 정화시켜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해인산매 한편으로는 화엄산매 이게 대승기신로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로에서 볼 때는 아레아식 안에는요 이 깨달음의 요소 무루와 유루가 다 있어야 돼요 이걸 각의 요소 깨달을 각자에서 각의 요소랑 불각의 요소 즉 초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 무루의 영역과 유루 번뇌의 영역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아레아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대승기신로 가면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 공부가 그런데 유식학은 뭔가 좀 이상해요 언어에 걸려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요 유식학으로 먼저 제가 정답을 말해드리고 약간 좀 오답이랄까요 문제 있는 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쉬우니까 얘네들은 불변과 생멸에 걸려버렸어요 청정심은 불변이지 절대 청정심이 우주를 주제하지 못해요 우주의 주제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유식학에서 팔식인 거예요 여전히 이 팔식이 우주를 주제하고요 이 청정심 구식이라고 구식이라고도 안 부르려고 하지만 구식이라고 부르더라도 이 자리가 이 팔식의 본체일 뿐이지 불변의 본체인 거예요 그냥 이 팔식의 본연의 모습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불변과 생멸로 나뉘면 이 무루의 영역은 뭘까요 생멸의 세계에 작용하는 이 무루의 영역 이건 변화 속에 있잖아요 변화 속에 있는데 청정한 이 영역 이 영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변과 변화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무의식과 초의식만 얘기하지 무의식 안에서 이 초의식이 작용을 일으켜서 정화시켜 나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설명이 인색하다 왜냐하면 자꾸 걸리니까 청정식이 불변이어야 하는데 애가 여기서 막 작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팔식은 점점 정화되어 간다는 말을 하거든요 팔식에 정화되어 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뭐다? 청정심의 작용이다 이걸 인정해버리면 성정으로 간다 일심, 성이 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성인 청정광명심이 불성이에요 성종은 청정광명심종이에요 그러니까 청정광명심이 다 하는 거다 우주를 다 변화시킨다 그 자체가 이미 작용력, 묘용을 가지고 진공이면서 묘유를 가지고 우주를 굴린다 아래아식은요 아니다 우주는 팔식이 굴린다 팔식의 본체가 되겠는데 본 모습은 청정하다 그 청정함이 자꾸 다시 복원되어 가는 것 뿐이다 듣다 보면 그냥 닥치고 공부하자 싶어지죠 일단 여기도 청정이시긴 한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나 이렇게 공부하나 똑같아요 공부는 어차피 죽어라 해야 돼요 혹시 이렇게 가면 합격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공부가 어려워지나? 이런 건 아니에요 두 개가 비슷한데 진리 설명하는 방식이 지금 다른 거죠 둘 다 결국은 뭐예요? 연꽃을 피워야 돼요 육바람이래 연꽃을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어려운 거예요 유식학은 그럼 보세요 우주의 본유종자라는 게 아까 본유종자 얘기했지만 본유종자가 우주에 있다가 그럼 보세요 팔식이 우주를 낮출 때 이 자체가 이미 대승과 소승의 분깁니다 갈립니다 소승에서는 본유종자를 얘기하지 않았죠 이런 얘기를 안 했었죠 그냥 그 뭐냐면 우주 만물은 2년 따라 생겨난다고 그랬죠 불교도 다 대승도 그런 줄 알아요? 2년으로 생겨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게 대승의 법공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오온은 소승불교적으로 볼 때 오온은 초기불교적으로 볼 때 어때요? 2년의 화합일 뿐이에요 12연기 안에서 12연기에서 2년이 갖춰져서 태어난 거예요 오온이 생노살할 때 생이 오온이거든요 오온이 태어났다가 오온이 사라져요 또 유기비 오온이 돼요 전생에 내가 한 그 인연으로 또 오온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오온이 다시 안 탄생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소승불교는 대승에 오면 반야신경에서 바로 뭐라고 질러버리죠? 오온이 공이다 공이 오온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구조가 그럼 오온이 공인데 오온을 없앨 수 있을까요? 우주에서 오온의 자성이 공성인데 즉 그 얘기는 공성은 반드시 오온으로 낮추는데 어떻게 오온을 없애요? 못 없애게 돼요 이게 이제 대승과 소승의 딱 분기점입니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유식학도요 본유종자라는 말이 이미 이데아예요 이거는 이거 제일 웃긴 게 유식학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불교를 이데아를 거부했다 이렇게 이런 얘기하시면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본유종자는요 이 청정심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아레아식은 유루식이니까 오염심 안에 무루의 무루의 본유종자라고 하죠 청정한 육바라밀의 본유종자가요 육바라밀의 본유종자가 있다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청정심 안에 있어야죠 아레아식 안에 있으면 안 되죠 유루식인데 여기는 유루식이고 무부무기죠 그래서 무기성이 있어서 선, 악, 무기 다 받아주죠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다 유루성이라는 거예요 무루성 종자는 취급 안 합니다 팔식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무루를 취급해보면 또 논리에 무기라는 논리에 유루성 유루의 아레아식이라는 논리에 또 깨지는 거예요 논리 따라가다 보니까 아레아식이 되게 제한된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종과의 차이에요 상종과 논리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제약이 일어나요 여기는 또 유루의 팔식이라고 해놓으니까 무루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되는데 원래 굳이 말을 이렇게 안 하면요 팔식 아레아식은요 무루의 종자도 무루의 종자도 갖추고 있어서 이 아레아식에는 무루의 업도 저장되고 유루의 업도 저장된다 하면 돼요 육바람일을 내가 한 행정도 보세요 종자가 있으니까 내가 육바람일을 현행시킬 거고 종자생 현행 현행을 하면 다시 훈습이 돼서 무루의 종자가 더 강해지는 거군요 꽃잎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 짓을 설명해야 되는데 무루의 종자도 이 유루의 팔식이 그냥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에 깨지는 거예요 유루식인데 오염된 선악 여기서 선은 유루선이에요 즉 뭔가 욕심이 개입된 선이에요 번뇌가 번뇌가 개입된 악과 무기 이 유루성을 저장하다 보니까 팔식은 무루는 저장 못한다가 되니까 무루는 이 친여가 관리해줘야 돼요 친여가 관리까지 하면 또 불변이 아니게 되잖아요 모순이 생겨요 관리 영역은 또 따로 이 팔식의 정화된 영역을 또 설정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무루 정자가 계속 커져가려면 이 팔식만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논리로 넘어가 버려요 논리 잘하는 애들은요 이게 문제입니다 정확히 설명을 안 해주고 논리하자만 없게 넘어가요 팔식의 이 무루의 종자도 의존하고 있지만 팔식의 관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팔식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유식이라고 한다 됐죠? 이게 성유식론에 나와 쓱 넘어가는 말인다 그러면 막 욕하라고 하기 애매한데 뭐 별로 얻은 것도 없어요 돈 빌리러 갔는데 말을 되게 자명해서 아 그렇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기분 있잖아요 되게 자명한 말을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냐?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유식에는 들어온다 즉 팔식이 유식의 핵심이다 팔식이 끝이다 근데 이 무루의 종자는 팔식의 대상은 아니다 왜 유루식이니까 팔식은 그런데 팔식을 떠나 있지도 않다 그럼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진여성, 청정심이 관리한다 그러면 또 모순이 생긴다 얘네가 관리하면 얘는 불변인데 얘네가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팔식 외에 또 청정한 팔식을 설정해야 된다 그럼 청정 팔식이 관리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청정 팔식이 돼요 그럼 이게 초우식이 되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결국은 똑같은 얘기게 팔식은 유루식이다 하지만 이쪽에는 청정 팔식이 있다 자 이렇게 나누어요 이제 학자들이 여기는 오염 팔식이다 아 이제 살겠다 이렇게 해서 청정 팔식이 있다 오염 팔식이 있다 근데 이 청정 팔식에 대한 설명이 약하다 왜 이 오염 팔식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식학은 진여도 불변의 세계라고 해서 좀 하늘나라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깊은 견성 상태에서나 맛보는 세계지 이 현상계는 팔식이 주도하고 하지만 동시에 팔식은 계속 정화되고 있고 청정 팔식이라는 팔식의 본연의 모습을 계속 찾아가고 있다 자 이 정도 설명이랑 일심의 세계는 참나의 세계고 이 참나가 진여가 청정한 작용도 일으키고 동시에 팔식으로 오염 작용도 일으킨다 이게 성종과 상종의 차이입니다 설명 그래서 성종의 설명의 방식은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 진여가 자유자재 전지전능한 작용을 일으켜서 오염식이라는 무의식 오염 팔식이라는 무의식을 관리할 뿐 이 오염식이라는 무의식 배후에 항상 청정 팔식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구조가 근데 지금 유식학은 오염 팔식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논리에 안 맞다 보니까 정확히 설명이 안 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본유종자라는 게 본유종자가 있는데 우주의 이데아가 불변의 이데아들이 있는데 이 이데아가 없다면요 오온이 아니라 여러분 한 생각 일어날 때 2년 따라 6원도 생기고 7원도 생기고 8원도 생겨야 됩니다 왜 오온만 있을까요? 왜 지수화풍 4대만 있을까요? 왜 8식, 7식, 60만 있을까요? 11식, 12식도 나와야죠 2년 따라 가다 보면 여러분 진화론자들과 이데아론자 차이가 이겁니다 진화론자는요 진화에 가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길 수 있어요 정해놓지 않아요 이데아론자는요 애초에 우주는 지수화풍이나 이런 요소를 갖고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날 뿐이지 상황에 따라 원래 정자가 있다가 상황에 따라 드러날 뿐이라는 주장을 하면 이데아주의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다 눈, 코, 입? 막 진화하다가 이렇게 생겼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과 0, 1과 0이 계속 하다가 우연히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데아론자는 아니에요 1과 0의 모든 조합의 모든 가능성은 애초에 우주 안에 신성 안에 다 갖춰져 있다가 조건이 맞을 때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데아론과 이런 진화론은 그래서 유식화은 그러면 이데아론이냐 아니냐 이데아론이면 또 안 돼요 유식화가 이론을 지랄같이 만들어놔가지고 걸려요 보세요 본유의 이데아가 청정심 안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상 그런데 이 이데아가 우주를 창조한다 그러면 팔식이 아니라 청정식이 우주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자 다시 그려볼게요 보세요 청정식 안에 어떤 종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본유 종자예요 본유라는 건요 원성실성이랑 같은 말입니다 원만하게 이미 태초 이래 성취되어 있어요 완성되어 있는 본유 종자가 있어요 이게 이데아예요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또 되는지 뭐가 또 되는지 아세요 원래 유식화에서 종자라면 생멸하는 거예요 DNA처럼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본유 종자 얘기할 때는 그런 설명을 안 해요 그럼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논리에 안 맞습니다 본유 종자라는 말이 이미 논리에 안 맞아요 진여와 함께 영원히 성취되어 있는 종자가 있다면 안 돼요 유식학에서 종자라는 건요 계속 생멸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소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 소립자예요 이 종자들이 우리 아래아식 안에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자꾸 현실화되는 게 지금 현행입니다 업의 현행이에요 정자 그래서 정자가 또 종자로 부풀어지고요 이때 내가 어떤 업을 지어서요 이 종자를 지었어요 얘가 계속 누적되다가 어느 날 나한테 익어가지고 구현되는 겁니다 다른 때 익어서 나오니까 이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때 또 다른 성질로 익어서 나오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유식학을 갖고 놓으실 수 있고 그냥 저 경전 따라 읽으면요 따라 읽고 끝나는 거고요 지금 이 강의 제가 하는 강의를 이해하셔야 유식학을 진짜 아시는 겁니다 제가 유식학의 부족한 부분까지 보완해서 얘기 드리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갖고 놓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현행 환원됐다가 잠재해 있다가 다시 발현됩니다 이 구조밖에 없어요 계속 업은 이렇게 굴러가요 문제는 본의 종자들이에요 본의 종자라는 건 그럼 얘네들은 계속 생멸해줘야 돼요 입자들이에요 그냥 계속 그 입자가 막 질량이나 스핀 운동성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체 과학에서 소립자들이 얘네들도 지금 지 자체의 생명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진화해 갑니다 이게 종자라고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본의 종자 할 때는 말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럼 진여성 안에 있는 이 무루의 본의 종자 무루 왜냐하면 유루의 본의 종자는 여기 못 들어오겠죠 무루의 본의 종자는요 그럼 얘가 계속 생멸하면 말이 안 되죠 여기 불변의 세계인데 결국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결국 이 본의 종자는요 이건 이제 재식 설명입니다 유식하게 넘는 말인데 비활성화된 종자라고 봐야 돼요 얼려있는 종자 같은 거죠 이게 나와야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얘네들이 활성화되면 얘네들은 무루성이기 때문에 이 팔식에서 저장을 못 한다고요 얘네들은 여기 저장돼야 돼요 여기가 청정 팔식 영역이라고요 청정 팔식 영역을 육바람을 연꽃 핀 영역을 우리는 가정해야 됩니다 이해 되시죠 이게 이제 커져가지고 아래하식을 다 먹으면 뭐가 돼요 이제 완벽한 무구식이죠 100% 무구식이 되면 그거를 불교에서 팔식이 정화됐다고 대원경지라고 해요 큰 원만한 거울 같은 경지 됐죠 이렇게 설명해야 유식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루종자가 작동해줘야 돼요 무루종자가 밖으로 활성화돼서 나오는 거를 증장이라 그래요 증장 그 좀 막 난개발된 유식학을 정리해서 약간 보완해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식으로 책임은 제가 집니다 뭐 설명이 그래 하면 제가 질게요 이거는 뭐 제주장이에요 제식으로 정리해요 본의종자는 비활성화돼 있다 활성화되는 걸 증장이라고 한다 증장이 돼야 이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생멸의 세계로 그래야 얘네가 이제 에너지를 먹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밖으로 터져 나오면 육바람일이 구현되는 거예요 터져 나온 놈이 다시 그러면 또 어부로 소장되겠죠 그게 또 부풀어져서 어부로 이게 계속 육바람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영역이 무루종자가 점점 강해지겠죠 좋은 게 나쁜 걸 몰아낸다 하듯이 팔식을 정화시킵니다 즉 유식학자들은 팔식이라는 무의식에 초점을 두고 무의식을 정화시켜야 된다 무의식에 그런데 무의식의 본질이 청정하다 그래서 정화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만 초점을 뒀어요 그리고 논리를 구성하다 보니까 논리가 자꾸 충돌나니까 정화시키는 걸 설명할 때 세련되지 못한 설명이 나왔다고요 자꾸 불변과 변화의 세계를 찢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유루와 무루를 찢고 찢어버리다 보니까 점점 이 팔식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제약이 너무 심하게 됐다 이걸 극복해버린 게 성종의 일심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이해 되시죠 그러면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이거 이제 선지식한테 보통 강의를 들어요 그 강의를 들어야 시작됩니다 이게 유식학적으로도 이래요 문훈습이라고 진리를 들을 문자 들어요 그게 훈습이 돼요 이 훈습이 지금 여기 본유종자를 자극해요 무루종자가 증장돼요 그게 현행돼서 견성을 하게 돼요 이 구조로 견성이 일어납니다 이 본유종자가 없다는 주장이 있어요 무루종자가 없다는 유식학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반박한 게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진리를 들었어도 그건 유루종자인데 유루에서 어떻게 무루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분명히 무루종자가 원래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본유종자를 주장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본유종자의 원만한 설명이 안 일어나고 본유종자가 왜 필요한지만 설명하고 끝내버려요 유식학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더 드린 거예요 비활성화와 활성화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증장이란 말이 유식학에서 나오는데 이 증장을 저는 활성화라고 보자면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다 활성화되면서 점점 힘이 강해져 가는 것을 증장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증장한다는 이미 생멸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진여의 세계에는 변화가 없어요 본유종자도 어떤 변화도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생멸의 세계에 와서 변화를 일으키면서 무루종자가 연꽃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 것도 다 무루종자를 쓰는 거예요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건요 무루종자가 있어야 여러분이 현행이 일어나요 깨어있음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 괜찮아서 깨어있기만 해도 문훈습 진리를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본유종자 육바라미래종자를 꺼내서 쓰는 겁니다 구현시켜가지고 내 안에서 의식에서 구현시키면 이게 아래아식에 저장될 때 팔식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오염 팔식이 아니라 청정 팔식에 저장돼서 청정 팔식의 영역이 점점 연꽃이 커져간다 깨어있는 마음이 커져간다 팔식에서는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 깨어있는 마음에 아 하여튼 본체죠 깨어있는 마음에 본체가 좀 자리를 잡고 있다가 저 팔식에서 구현되면 깨어있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현행한다 왜 그러냐면 여기 팔식의 세계잖아요 팔식의 저장돼서 팔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다는 거는요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칠식 육식의 세계거든요 오식까지 포함한 팔식에 깨어있는 청정 아래아식이 저장돼 있다가 터져나와서 팔식에 기반하에서 칠육 오식까지 구현이 되었대요 그래야 여러분이 깨어있음을 맛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유식학을 활용하려면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제가 얘기한 이것만 이해하신다면 유식학을 지금 다 갖고 놓으실 수 있어요 내 공부하는데 도움되고 내가 왜 어떻게 정화되는지 아셨으면 됐죠 유식학도 원래 그거 하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 아래아식을 청정하게 정화해보자고 나온 이론입니다 좋은 의도로 나온 이론이고 본인들이 각각 요가 수련을 하다 얻은 체험을 가지고 만든 건데 지나친 그 힌두교랑 논쟁하고 소승불교랑 논쟁하다 보니까 논쟁의 문화 속에서 이게 성장하면서 지나치게 논리적인 함정에 빠져요 자기들이 말한 변개소집의 함정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 설명이 편하지 않고 어색한 겁니다 이게 자꾸 쪼개져요 이론들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본의 종자 따로 놀고 청정팔식 따로 놀고 오연팔식 따로 노는 그래서 오연팔식에서 우주 나오는 거 설명을 잘하는데 청정팔식을 어떻게 물들여서 거기서 내 정화된 육바람이 내 깨어있는 마음에 현행을 이뤄낼 것인가 이거는 제가 볼 때 설명이 너무 간략해요 유식학 이런 이론을 주장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평범한 설명으로 끝나요 육바람을 잘 닦아서 번뇌장 소지장을 닦아서 결국은 보리를 얻고 열반을 얻자 끝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원래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평범한 내용이 끝나고 그치고 이 유식학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 먹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극복한 게 나중에 성종에 가면 설명이 쉬워진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보리심의 영역을 키워가야 된다 보리심의 종자지만 보리심의 종자를 간직하고 있는 청정팔식도 다 보리심의 작용이죠 진여의 작용이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본의 종자 하나만 해도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데아적으로 보면요 이 자체가 이데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연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왜 지수화풍 4대가 있을까요? 굳이 지수화풍 4대는 인연따라 펼쳐져요 보세요 불이 어떻게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거울로 예정에 쑥 모아놓고 햇빛 비춰주면 일어나요 인연따라 일어났죠 불이 그런데 우주의 원소는 4대 원소밖에 없죠 지수화풍 따져봤을 때 더하면 이제 공 지수화풍 공에서 5대 원소 여기서 공은 허공이에요 공간 공간과 지수화풍 해가지고 지수화풍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합해서 말하더라도 5대 원소죠 왜 요거밖에 없죠? 이건 정해진 거죠 지수화풍이란 것 자체는요 애초부터 있는 거예요 인연따라 드러날 뿐이지 진여 참나 안에 원래 있는 거예요 지수화풍 똑같이 명상에다가 들어가서 나오면 항상 5원이 일어나요 오늘은 한 번 자고 일어났을 때 6원이 작동한다든가 어느 날은 2년 따라 7원도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항상 5원만 작동하느냐 왜 6근만 작동하냐 부처님이 단언하느냐 일체 세계란 6근밖에 없다고 7근 8근은 왜 우리 2년 따라 변한다면요 진화론이라면 단정할 수 있을까요? 공룡시대에 인간은 없다고 단언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나올 텐데 진화한다면 육군이 잘 진화하다 보면 2년 따라 가다 보면 8근 9근도 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단언하실까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주에 우주에 동선하고밖에 없으니까 방위가 그게 직관이 되니까요 진화성 안에는 애초에 이 진리밖에 없다는 게 그래서 유식학 나중에 성유식론에 나오지만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른 경전을 인용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오늘 거기까지 어차피 진도 오늘 거기까지 못 나가요 마시나 보게요 12페이지 제가 전체를 이미 너무 아울러서 해버린 것 같아요 12페이지 성유식론 있죠? 나중에 또 볼 텐데요 미리 한번 볼게요 성유식론에요 이렇게 말이 있어요 이게 본유종자를 주장하신 분 주장이거든요 종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 본유종자가 있다 본래부터 존재하는 종자입니다 이 본유종자는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이숙식 가운데 본래부터 존재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부터 지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숙식이라는 거 팔식이거든요 다르게 익어가게 작용을 해야 돼요 이미 생멸작용을 일으켜야 이숙식이거든요 이숙식 안에 본유종자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무루의 본유종자는 이숙식에 없잖아요 유루면 몰라도 이거를 또 해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해명하는 게 뭐냐면 유식학자들이 해명하는 게 아까 그거예요 이숙이 저장을 하지 않지만 이숙을 떠나 있지는 않다 정도의 의미다 이 청정한 진여의 마음도 팔식을 떠나 있지는 않다 팔식의 본체로서 존재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사실은 좀 안 맞죠 뭔가 이야기 그런데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숙은 보통 팔식의 이숙은 갖다 붙이는데 달인들이 있어요 팔식의 이숙은 그 있잖아요 이 선악의 업이 무기로 변하는 게 이숙이죠 내가 선업이나 악업을 지원하는데 이게 나중에 아래아식에서 구현될 때는 무기로 구현되거든요 아래아식이 무슨 선한 감정 악한 감정 갖고 구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로 구현이 돼요 업의 성질이 바뀌죠 본유종자나 이런 것들은 구현될 때 그러니까 유루와 무루가 전환돼서 이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주장을 해요 이거는 좀 억지인데 여기서 이숙식이라는 게 꼭 팔식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달라 이런 주장까지 할 정도면 이런 주장이 왜 나왔을까요 뭔가 설명이 안 되니까 나온 거죠 이숙이라는 건 유루에서 무루로 익어가는 것도 이숙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유루에 여러분이 유루에 내 강의를 듣고 제 강의를 듣고 재밌었죠 유루의 종자를 지었는데 무루로 바뀌었죠 무루의 종자가 구현됐죠 유루에서 무루로 바뀌었다 이것도 이숙이다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제가 또 해드릴게요 자료 나눠드릴게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유식학에서 제일 깊은 부분부터 막 간략하게 볼 거지만요 핵은 다 뚫을 겁니다 난해한 거 안 피해가요 저는 난해한 거 다 파가지고 쉽게 설명해드리고 지나가려고요 유식학의 제일 난해한 부분들 다 보시는 거예요 거달기로 안 해요 저는 제가 경전을 다룰 때는 그 경전에서 제일 난해한 거 파가지고 제가 탈탈 털고 가지 거주 훑고 가는 강의가 아닙니다 이게 불교학 개론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보살 학교지 보살되는데 필수 정보들을 익히는 곳이지 개론 거달기로 공부하는 곳 아니에요 유식학의 제일 난해한 난제들을 제가 지금 다 정리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유식학의 제일 심오한 영역을 다 보신 거예요 그 책에서 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심오한 영역까지 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숙식 가운데 본유종자가 정지하는데 보세요 5원 12초 18개를 낳는 특별한 힘을 말한다 공능 차별이라고요 되게 차별적인 공능 작용을 하는 힘 종자를요 공능 차별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레아 시간에 특이한 힘을 갖고 있는 에너지 힘 자체를 말해요 그럼 이게 입자라고요 영적인 입자라고요 중력을 일으키는 중력자 중력자는 지금 아직 안 찾아졌지만 빛을 일으키는 광자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업을 일으키는 이미 그 속성을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얘네들이 만들었대잖아요 5원 12초 18개를 5원의 세계 12초 18개를 얘네들이 만들었다면 이건 본래부터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이미 여기서 뭐가 입증됐죠 5원 12초 18개는 인연의 소산이 아닙니다 본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 이게 이데아예요 이데아랑 다를까요 이게 5원 12초 18개라고 확장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화론으로 설명하려면 인연론으로만 설명하면요 인연따라 수많은 존재들이 생겨나고 사라질 수 있어야죠 근데 왜 딱 정해졌냐고 애초에 이 안에서만 인연법 쓰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5원 12초 18개 안에서만 지들끼리 인연 조건이 갖춰지면 드러나고 인연 조건이 안 갖춰지면 사라질 뿐 5원 12초 18개는 본래 우리 아레아식 안에 딱 박혀 있다고요 때가 되면 나타나고 조건이 안 되면 사라질 뿐이죠 불도 지수와 풍도 다 참나 안에 있다가 조건이 갖춰지면 불이 드러나고 사라지고 한다는 능원경에 나온 것도 이겁니다 능원경이 주장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 본래 청정강명심 안에 다 갖춰져 있다가 인연 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독자적 자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불이 영원히 있어야죠 아니에요 불이 인연 따라 드러나요 그것도 맞는데 그 인연이 불을 만들어내냐는 거죠 불 자체는 어디서 왔을까 하면서 능원경은 청정강명심 안에 원래 참된 불로서 공성을 자성으로 갖는 참된 불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능원경이 해요 희승은 다 같습니다 유식학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지수와 풍이니 오온이니 다 들어있어요 조건이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 12차 18개를 낳는 특별한 힘 공능차별이라는 이것도 알아두세요 용어 이게 종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입자예요 소리자 마음의 소리자 세종께서 이것에 근거하여 모든 중생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온갖 개 개라는 게 18개 이런 게요 법의 종류입니다 온갖 법의 종류가 이미 있는데 마치 악차 열매 씨앗을 염주로 만드는 열매인데 그 열매 안에 씨앗이 엄청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악차 열매 같은 거예요 씨앗이 엄청 들어있죠 이렇게 원래 이데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유종자를 이렇게 열매가 모여있는 마치 악차 열매가 모여있는 것처럼 본래부터 존재한다 여기서는 열매가 모여있는 걸 말해야겠네요 씨앗이 아니라 열매들이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본성 안에 열매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장착 구현되려는 이게 무진 의경이라는 경전의 말씀이고 이걸 인용하면서 이 본유종자들을 본성 주종 본성에 상주하는 종자라고 한다 그럼 본성에 상주해버리면요 불변이잖아요 변해도 안 되잖아요 변해도 안 되는 게요 악구절의 이 말입니다 이 말이 포인트예요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이슥식 가운데 본래부터 존재하면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본래부터 존재하면서 별표 쳐주세요 요게요 한문으로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법이요 법이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원문에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이 법이라는 뜻이요 법대로 본래부터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본래부터 존재한다 그러니까 누가 건든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건드려도 자연 같은 뜻이에요 스스로 그러한 상태 스스로 성취되어 있는 걸 법이라 그래요 아까 팔찌보살되면요 육바라밀이 그냥 거의 법이 상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구현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갖춰져 있다가 그대로 구현되는 경지를 법이라 그래요 법이 그러니까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걸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수행을 왜 하는 육바라밀이요 내 안에서 거의 법이 본래부터 성취되어 있어서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려고요 그걸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원문에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유정자는요 본래 우리 아레아식 안에 원전하게 존재해야 돼요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항상 중생들이 이 우주에서 의식을 일으키면 오온이 나타나고 18개가 나타나고 12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주목을 잘 안 해요 이게 이데아 사상인데 불교는 이데아 사상 아니라고 자꾸 주장해요 이거 번역하시는 유식학이나 능원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불교는 모든 종자 이데아는 관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건 종자까지는 맞는 얘기인데요 본유정자 들어가면 안 맞아요 신혼종자 새로 생겨난 종자들은 맞는 얘기인데 본유정자의 영역이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초월적인 영역입니다 능원경도 본유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되승기신도는 우리 진여 안에 무량한 공덕이 꽉 차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게 이데아예요 이게 진선미의 종자가 우리 의식 안에 꽉 차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면 보살도 못해요 내 의식 안이 공하다고 해버리면 유식학이 공정에 대해서 주장을 못해요 원래 공할 뿐이라면 왜 니네는 반쪽짜리다라고 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성실성이다 원래 성취되어 있는 진실한 본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 왜 없냐 자성이 우리 안에 진선미한 자성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그래놓고는 설명이 뭔가 부족하다 그 자성이 원만하게 살아 움직이는 장까지 살아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뭔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애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질 못해요 이 종자들이 그래서 되승기신 놈 같은 성종이 나온 거예요 진여가 이렇게 종자를 다 갖고 있는 진여가 전지전능하다는 게 되승기신 놈의 시작부터 전지전능을 얘기하고 시작이에요 이 진여가 전지전능에서 우주 다 정화시킨다 우주를 한편으로는 80, 70, 60을 통해 우주를 만들고 거기서 생긴 모든 업보를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청정심의 전지전능한 작용으로 중생을 깨달음으로 계속 인도해 가고 있다 동시에 병죽 후 약죽을 다 하고 있는 게 진여가 돼요 진여가 전지전능한 신의 영역으로 등장하죠 유식학은 그게 약해요 무의식 가지고 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종은 초의식을 가지고 주로 설명합니다 같은 설명을 하더라도 무의식의 정화를 한 초점에서 설명해요 그게 요즘 심리학이랑 비슷한 거죠 무의식의 정화가 프로이드식으로 무의식의 정화가 포인트예요 유식학은 그러니까 무의식의 법계 안에 들어온 것들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너머의 세계는요 좀 미지의 영역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종은 초의식의 영역부터 설명해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초의식에서 내려다보고 얘기하는 거랑 무의식에서 올려다보고 얘기하는 거랑 두 차이가 유식학 성종과 상종의 차이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비슷해요 조선 선비들이요 이발 모든 거는 진리가 발동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밑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거는 에너지가 발동했다고도 가능해요 이발 기발이 둘 다 가능해요 어디서 보냈다라 이런 거 비슷하게 무의식에서 올려다보면 저 보이지 않는 불변의 세계예요 불변의 세계라는 건 잡히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무의식에 잡히지 않는 영역 진여의 영역에서 뭔가를 기로와가지고 무의식을 정화하는 데 초점을 둔 이론과 청정한 초의식이 무의식마저 활용해서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성종의 차이가 지금 유식학과 대승기신론 차이인 거예요 유식삼식성과 성유식론과 이해되시죠? 뭔가 이해되시죠? 아주 모른다고는 못할 그 어떤 아니라고 물어보신다면 확답은 할 수 없지만 모르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니라고 확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경지 성공했습니다 계획대로 됐습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